코로나 19 유행 이후 세 번째 치러지는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 중인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능 전날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따로 시험을 치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인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되고 수능 당일 외출 허용을 받아 응시합니다.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병원 시험장도 24곳 지정했습니다. 수능 시험 당일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일반 시험장에 마련된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분리 시험실은 일반 시험장마다 2개 이상 설치합니다. 교육부는 시험 2주 전부터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꾸리고 격리대상자 현황을 파악합니다. 일주일에 격리 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월 11일 이후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들은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받게 됩니다. 시험에 임박해서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가까운 병원에 방문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장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신속한 시험장 배치를 위해 즉시 교육청에 알려야 합니다. 신속 항원 검사는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진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확진된 학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으로 바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능 3일 전부터는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원격 수업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